그래서 좋다는 거네, 내가 생각하고. 아,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. 좋았어요. 신선했어요. 근데 저는 원래 제가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약간 리라의 등장에서는 이 사람이 먼저 말을 팍! 해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굉장히 둘이 좋아해요. 많았는데 계속 약간 눈이... 언니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쳐다보냐 이랬는데 어디로 튈지 몰라서 재밌대. 사실 능글맞을 줄 몰랐는데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사람이 정말 능글맞더라고요. 제 주변에 능글맞은 사람이 없어서. 그래서 좋다는 거네, 내가 생각하고. 처음이에요. 신선해요, 저도. 정말. 리라가 그러더라고요. 언니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쳐다보냐고 눈을. 원래 잘 쳐다보긴 하는데 근데 그 정돈가? 싶었는데 엄청 빨리 쳐다봤다고.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같은데 오늘 그랬어? 근데 진짜... 멋있어. 그러잖아. 제가 모두한테 이러진 않는데 눈은 입모양입니다. 눈은 입모양입니다. 쓰는 화장품 색깔이 비슷해요. 아 맞아요. 저희가 톤이 좀 비슷해요. 코랄 안 어울리고 누디한 핑크? 뭐 이런 거 올려놔. 잘 어울리는데? 어 완전 잘 어울려. 이게 진짜 잘 어울려. 테스트가 없다고. 테스트요? 나한테서 다 빠져나와서 버틸 거야. 이거 출구가 없다. 출구가 없다? 네, 이거. 숙희순이네. 지금 땅꼬마 총마라. 나 나 틀리빡 신어서. 땅꼬마 맞잖아. 땅꼬마 아닙니다. 평균킴이라 대한민국. 63점. 제형이가. 저 헤어진 지 몰라두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. 너보다 키도 크고. 우리도 길고. 똑같이. 파란색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는데. 네, 준비했어요. 땅꼬마. 나 진짜 여기 있으면 재미있어. 네. 네. 좋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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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